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하는 곳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갑니다 스킬을 여기서 다 써도 되나 다? 아 나 빼도 나 빼도 잠깐만 스킬 쿨이 길어가지고 이거 생각 잘해야 되겠구나 너무 막 분배하면 안되겠는데 이거 너무 아쉬움을 깨주고 여기서 아직 그걸 깨질 않나가지고 너머를 먼저 깨도록 하겠습니다 너머를 먼저 깨도록 하겠습니다 킬도 쿨고 뭐라는거야 쿨도 기다려야 되니까 어 어 뭔가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느낌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아 쿨 잠깐 기다렸다 갑자 어 유튜브에 나와템 세팅 올려져 있습니다 자 쿨 좀만 기다렸다 시작합시다 어 어 괜히 썼네 일단 여태까지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않고 카파풀이 문제긴 한데 아 이게도 바꾸는게 의미가 있을까 10만씩 올라가는 어 어 잠깐만요 1 2 3 4 5 6 하나가 더 필요하나 오케이 이렇게 가볼게요 박물을 1%라도 올려주자 87%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스킬을 써주고 스킬을 써주고 스킬을 써주고 스킬을 써서 2 3 4 4 4 4 5 엔어 ㅋㅋㅋㅋ 2 스킬이 멀어 으 2 2 2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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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야 진짜 일단은 아예 그릇을 막 그렇게 끼고 싶다 끼고 싶다 설마 퍼플 나오나? 아까 워낙 어 나쁘지 않았어 그 어렵다는 나는 나이트 워커에 어우 죽였다 아 위험했다 아 한번 봐야겠는데? 어 깼다 어우 빡세네 아 쉽지 않았어 스킬 썼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빡세 쉽지 않았어 어? 다했나? 아 이제 이제 쿠물하면 딱 마무리가 되겠군요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재물비하고 경축비여 퍽 퍽 아 이거 박쥐 켜면 안 될 것 같은데 박쥐를 끕니다 키면 안될거 같은데 마무리 엔드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3 2 2 2 3 아 아 아 이것으로 나이트워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